2005년 음원 사이트 2위 곡을 맞추시면 됩니다. 맞추시면 됩니다. 내가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잖아. 와, 나 왔지 않아. 나 왔지 않아. 이거는 2005년 음원 사이트 2위 곡인데 내 기억으로는 버즈야. 버즈. 버즈야. 버즈. 갑자기. 날 사랑해줘요. 날 울리지 마요. 버즈. 그리고. 가시. 그대 기억이. 진한 사랑이. 내 안에 사고되는 가시. 가시 아니야? 가시 아니야? 가시 아니야? 잠깐만. 버즈. 버즈. 갑자기. 날 사랑해줘요. 날 울리지 마요.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준이 말하라. 정답. 정답. 날 사랑해줘요. 날 울리지 마요.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준이 말하라. 확장해진 것 같아. 내 마음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 먹는 나는 겁쟁이랍니다. 트럼프 팀! 정답! 정답. 이 것을 정확히 기억하는 게 겁쟁이에서 우리 견후리 성분이 연기를 했었어야 해. 1 3 4 4 4 5 4 4 4 4 4 4 5 5 6. 1 4 5 5 5 5 5. 상민이가 하데. 상민이가 하네. 상민이 무슨 얘기였어? 비쨍이랍니다. 우리 분명히 우린 다 겁쟁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민경훈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가시야 가시야. 근데 정확하게 이유이 딱 뜨자마자. 아니야 아니야. 가시야 가시야. 근데 정확하게 이유이 딱 뜨자마자. 야 나야 이러더라고. 아따 그 동료들끼리 그렇게 고자질했었어.